나무들이 많이 필요해, 기분 만들 때. 그러니까 많이 가까워야 돼.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칼을 잃어버렸어. 장대를 잃어버렸어. 장대를 잃어버렸어. 아까 방망이 던지던데? 괜찮네. 이게 뼈로는 나중에. 잘했어. 이리 와. 뱉기기 준비. 장군이 또 분실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장군이 분실을 할까요? 아닙니다. 칼 쓰고 나서 항상 홀스터 해, 알겠어? 홀스터가 무슨 뜻이야? 말입니다. 말? 홀스터. 홀스터. 칼집. 알겠어? 칼집에 보관해. 알겠어? 업! 에이. 뭐래? 괜찮은 것 같은데? 재료 됐다. 아니, 근데 좀 쉬자. 됐으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리 코미디 프로야? 일곱. 원해. 셋. 올라가. 십초합니다. 십초하면 다시 자기 숙소 만들기 위해 돌아간다. 알겠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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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망가고 놀고 있지? 할 수 있으면서 못하는 척 했지? 수고합니다. 어? 10초 하라니까. 엄청 좋아하라니. 자, 30초. 자, 30초. 준비해. 시작. 이근 대회님께서 할 수 있는데 안 했어? 더 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거. 좀 뭔가 깨달았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마워요.